누가 누구보고 쓰레기에 쓰레기래 그래 진짜 너 얼굴에 문신한거 내가 지워버린다 그래 문신 지우는거 겁나 아프잖아 그래 얼굴에 있는 문신 지우려면 진짜 아바 뒤질듯이 아플거야 39,000이야 자 아무튼 드디어 새친구들이 나왔어 자 기간트 버스트 암 이런 진짠 집중을 쓸 필요가 없었잖아 이럴거면 굳이 포인트 아깝게 고우 의왕님 안녕하세요 의왕님 배우스턴 500개 감사합니다 리액션은 이거 연출 끝나면 할게 지키누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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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켜로 얼굴 표정 봐 애가 숨 преп소 imposed 고구려 아니 근데 원래 그랑티드는 성금사장... 아... 그랑티드가 원래 황제 전용기고 그 쿠스토웰 브라키움이 원래 성금사장 전용기인데 그랑티드의 성금사장도 탈 수 있으니까 그랑티드가 둘이 샤바샤바해서 서로 사랑해? 뭔소리야... 자 아무튼 별풍선 500개 터졌으니까 리액션 해야지... 별풍선 500개!!! 저의 사리사육 위에 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아... 힘드네... 저의 사리사육 위치에 이제 낮은 목소리를 시작을 시작하지만 그렇구만 아무튼 성금사장 전용기가 이거란 말이죠 그랑티드에도 탈 수 있으면 아무튼 2인용이란 소리가니 원래 그랑티드야 아 피오나 실망이야 내가 실망한 이유는 이 게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 아 피오나 실망이야 날 조금 실망하게 만들었어 아 그래 마음이 충분히 넘지 못하구나 피오나야 피아노라고 할 뻔했어 그래 피오나야 좀 아쉽구나 아 원어방어를 해준다는게 얼마나 좋은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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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아 필살기 썼어요? 나중에 또 보겠죠 뭐 필살기 캐릭터 많이 바뀌었지 5턴 이내의 적을 20기 이상 격추한다 왜 나만 때려 밀병기 잘 활용하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밀병기 잘 활용하셨습니다 밀병기 잘 활용하셨습니다 어이구 라울림 라울림 아주 쓰레기 같군 자 안되겠어 튑읍시다 아 실망이야 피오나 다이젠간님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아 맞아 칼빈아 다음에 바꿔주면 되지 뭐 랄랄랄라 랄랄랄라 귀여운 꼬마 차는 친구와 함께 뭔 개소리다 쟤앤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 안 맞아 인마 아니 뭐야 어디 디사 테이프로 녹음했다 트는건가 지금 3턴이지 아 니들은 왜 또 3명이나 되면서 가속 달려있는 놈이 한 놈이 없는 거야 아 정말 실망해 하이페리온 아무리 내가 안 키워줬어도 그 정도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잖니 하긴 얘도 가속은 안 달려있으니까 이제 친구들도 한번 연출을 봐줘야되는데 새로 들어온 우리 따까리들 따까리 A B C D E F D H I J K L N 러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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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어디 일러스터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히로인의 모르겠었는데 캐릭터를 모르니까 어떤 캐릭터들인지 R을 제대로 안해봤었거든 내가 아무튼 조금 쉴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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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뭐 다이젠가 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어머어머 브람키움 샷 저 이거 필살기야? 그렇지 오 Academia'가 enf Academy스 해산되지않는다는 Tiny fighting되어 Blick&É 페 compositions 근데 Ray Crisp making, Free Med 탕수 refreshing 뵈게이 거 Czech 상기기적이네 하지만 소시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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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병기를 쓸 수 있소이다 쳐맞으세요 안 되겠어 튑시다 아휴 넌 못쓰니 어떻게 오빠가 돼가지고 여동생보다 이렇게 쓰레기스럽니 아 완전 씨맙이야 그으흐 자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자 그렇단 말이지 하하하하 자 그렇단 말이지 우리 살아서 숨쉬는 사기 캐릭터 젠가형님의 능력을 보여주자 젠가형님의 능력을 보여주자 젠가형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여러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마냥 죽진 않은데 너무 인도네 아 이게 또 바닥에 있으면 또 안맞네 야 가다 진짜 어? 질행도 근데 인간체야 좋아야지 바자 배배배배 배배배 푹 내 입 가만히 선거의 수정 아이워냥 좋지 않은 이 느낌 아이워냥 좋지 않은데 아이워냥 sed인다 아이워냥 아이워냥 과연 이 쓰레기들은 2천3백 그렇지 이 정도 나와줘야지 얘들대로 훌쨼돼 아 또 원오방어 아 느낌이 안좋아 아 그래도 아직 턴 많이 남아있으니까 20대는 충분히 잡을 수 있겠네요 기체가 안멋있잖아 안멋있잖아 어디가면 젠가삼한테 어디가면 젠가삼한테 좋았다 이런 게 자제 실패 잘 알았네 추측할까 움직임 움직임 지민 저 리슈 4번 보면 볼수록 이말련 서유기에서 사후정처럼 생겼어 사후정 사후정 권련대장 됐을때 사후정이 사후정이 되기전 권련대장이 아니아니야 거의 그거였나? 좌팔기기가 되기전 좌팔기기가 되기전 권련대장 대가소가 오르보구나 아무튼 대가acking 대가페치가 굳엄 아우 아우 초 나와 회피력이 좋아가지고 다행이지 됐다 SR 포인트 완성했고 별을 있으면은 맵병기로 쓸어버릴텐데 어 저 블루가 필살기잖아요 어디보자 한 번 보자 카운터가 먼저 내버려둔 카운터가 먼저 내버려둔 제네럴 블러스터 제네럴 블러스터 제네럴 블러스터 제네럴 블러스터 내 이름은 주아모 아주 유명한 쓰레기죠 전부 혐로 자신의 모두들 그 Charlie 돌아다니 너무 내 우리가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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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필살기 염출을 스킵을 버렸어 아..나도 모르게 범엉다리다가 아니 나는.. 원래 이게 공격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끝난줄 알고 뭐지..병신인 뭘까 이 병신스러운 아 정말 가슴 약 자 이거 얘들 필살기 경출이나 좀 봅시다 아 얜 또 원거리 옮겨가는 애네 원거리 옮겨가네 그럼 한번 보자 아 또 워너바머야? 아 정말 싫다 아 built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